시 강동구 길동입니다. 길동역 도보 3분 이내에서 원룸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2억 5백에서 2억 9천 9백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 2천에서 3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5천만 원 예상할 때 5천 2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전망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4구로 묶이는 강동구고요. 길동에서 원룸 아파트를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들 정말 귀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길동입니다. 주변 지역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길동의 입지를 보시면 5호선 길동역이 도보 3분으로 초역세권 위치이고요. 길동역 뿐만 아니라 5호선 강동역까지 도보 5분으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그리고 먹자 골목까지 생활 편의성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동 성신병원과 보은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세권이면서 주변의 학군까지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덕 상업복합업무단지와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조성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 역시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현재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 쪽은 아파트 위주, 규모가 있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동의 소형 아파트는 1, 2인 가구의 임차 수요에 직접적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강동구 길동입니다. 입지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무직으로 사람이 몰리고도 앞으로도 더 몰릴 곳이고요. 특히 5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이라고 꼽히는 곳인데요. 5호선 길동역 도보 3분 주변에서 이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호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지역의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구의 개발 호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동구를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시키려는 핵심 프로젝트로 3개의 첨단 업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첨단 업무 지구인 강동 첨단 업무 단지는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서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 그리고 나이스 홀딩스 같은 지식 기반 기업들이 이미 입주를 완료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 효과를 내고 그리고 임차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리고 4차 산업 기반의 융합 과학 기술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산업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는데요.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와 서울대 엔지니어링 개발센터 그리고 중소기업 200여 거야 R&D 센터까지 대규모의 기업 위주가 예정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첨단 업무 단지와의 시너지 창출 역시 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후반기에 착공 예정인 고덕 상업 복합 업무 단지가 있습니다. 이 고덕 상업 복합 업무 단지 내에 9호선 4단계 연장의 센터 공원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 시설과 교육 연구 시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대표적으로 이케아와 롯데요통 등 대기업들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10년 전만 해도 한 90% 이상이 거주지로 베드타운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권 경제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강동구의 교통호재를 보시면 9호선 4단계 연장이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면서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9호선 보험병원역부터 센터공원역까지 연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동구도 9호선 생활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교통호재로는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마천행과 상일동행으로 두 갈래로 나뉘는 5호선이 5호선 길동역과 둔촌동역을 직결화시켜서 5호선을 이용한 3호선, 9호선 환승을 원활하게 해서 강남으로의 빠른 연결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강동구 내에 진행 중인 호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호재가 풍부하게 펼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강동구의 앞으로 대규모 첨단 업무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들어보시고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호선 길동역 도보 3분 주변에서 원룸 아파트 이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룸 아파트니까 조금 소형 건물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소형 아파트 투자 포인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을 더블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강동군의 말씀드린 대로 업무 단지 조성이라든지 9호선 연장 그리고 5호선 직결화 사업 같은 교통호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뉴타운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로 인한 입지 개선과 집가 상승 그리고 임차 수의 증가까지 체크해보셔야겠고요. 요즘 1, 2인 소형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1, 2인 가구의 선호 트렌드에 맞춘 신축, 복층, 소형, 아파트 이런 키워드의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겠습니다. 신축이고요. 특히 복층 구조로 된 아파트들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네요.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가격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들어보고요. 저희가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듣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세요. 현재 길동의 원룸 아파트의 시세가 2억 5백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2억 9,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 8,500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 시 실투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100만 원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에 8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실투자금 5,2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월세를 받으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